2024년 2월 8일입니다. 오늘을 치면 일주일 됐는데 자 여튼 만머리 만머리 수정했고 말 컸죠? 만머리고 엇가리가 아마 있을 겁니다. 저는 항상 아시 찍고 숱 나오면 엇가리 찍으라고 표현해요. 찍어야 전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여기는 보자 수정 정시켰지 한 달 가까이 됐을 건데 안 컸다 이렇게 보면 돼. 이분도 오늘 가보니 엄청 많이 컸던데 일주일 사이 많이 컸더라고요. 지금은 일조랑 온도라는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잘 큽니다. 그만큼 뿌리가 잘 나간다 이렇게 보면 돼. 뿌리가 나가면 자동적으로 지상부는 잘 큰다. 이게 포인트고 여기도 색깔이 제법 나왔던데 계속 이 흘러가는 겁니다. 흘러가면서 계속 신초 빼고 잎색 올리고 꽃 만들고 수정하고 이걸 반복하면 돼. 그 최종 시스템을 우리는 만들면 되는 겁니다. 이거는 중간에 좀 많이 시들었는데 제가 중간물 주고 나서는 확실히 좀 좋아졌대요. 뿌리 근사체 물을 통해서 식물을 움직였다. 마사몰에는 뿌리 쪽에 물을 시들면 한 번씩 주면 됩니다.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고 다 지나가는 거고 자 만머리 이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. 만머리 엇갈이 손 나오고 계속 반복되는 시스템 손이 덜 나오면 한 번씩 물을 넣어주면 된다. 정말 쉽게 생각하면 정말 쉬운 겁니다. 근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해. 그리고 우리의 방식 자체가 뿌리를 무너뜨리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. 굳이 억지로 우리가 이 풀 무너뜨릴 이유가 없습니다. 흘러가는 거지. 그죠? 쟤들은 강압성의 기관이기 때문에 억지로 무너뜨리지 마세요. 여기 색깔 나고 여기 수확을 했어요. 수확을 했고 비닐에 대해서 자제에 대해서 표현을 할까봐 계속 고민하는데 이 비닐 이런 선택 잘 하세요. 이게 중요합니다. 이 선택에 따라 습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이런게 또 달라집니다. 이 햇빛 투과량 그리고 습도 그게 비닐에서 많이 결정이 된다. 이런 포인트 자 이 모든걸 다 표현하기가 참 어렵다. 그냥 남들이 많이 하는걸 해요. 자꾸 그러지 말고 대중적인걸 선택하는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론이다. 이런 포인트 자 지나갈까요 아니면 멈출까요 체크하면 돼. 계속 순이 나오겠냐 멈추겠냐 그게 결국은 기준점입니다. 이렇게 어려운게 아니에요. 자 입색깔 체크하시고 결국은 색깔 나면 따면 됩니다. 그 다음 영역 시스템을 만들어라. 이걸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결국 우리는 시스템 싸움입니다. 여기도 보자 수정을 했지 수정했죠. 자 열매 잘 크는지 체크하시고 계속 체크해요 자 이분 음 교수는 좀 덜 나왔는데 오늘 가보기 좀 더 나오긴 더 나왔습니다. 자 결국은 물과 온도에서 교수는 안 나오는 겁니다. 그 말은 물이 안 맞다 라는 겁니다. 열매는 참 맛있게 보인다. 그죠? 저런게 이제 맛있는 참외입니다. 자 이분도 뭐 원체 잘하시는 분이니까 자 아시 색깔 뜨믈뜨믄 달아갖고 이분은 골몰을 주셨대요. 이게 2월 8일이니까 2월 13일인가 11일쯤에 골몰을 주셨대요. 자 그런 것도 다 방법입니다. 자기 밭에 맞는 방법을 하세요. 이걸 자꾸 타인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 밭에 내 조건에 맞게 이분도 뭐 결과물 나쁘진 않습니다. 순이 뜨거나 자꾸 순이 많아지면 자 한기 한기 해내세요. 그런 전략을 잘 짜시고 이분도 뭐 하우스 크잖아. 하우스가 크면 항상 된다. 된다. 밀어붙이면 됩니다. 조건이 좋으면 가보는 겁니다. 너무 어 그럴 필요 없습니다. 조건대비 항상 결과물 이다. 그러면 되고 저는 올해가 순이 좀 더 빨리 깨어난다고 보는데 느끼긴 안음이겠지만 제가 볼 땐 순이 빨리 깨어나요. 문제는 꽃이지 순이 아무리 빨리 깨어나도 꽃이 없으면 연속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시고 자 됐고 여기는 잘 안 컸지 자 물질 비로질 이런 거 체크하면 좀 더 바꿀 수 있습니다. 포인트는 뭐냐면 잎 색깔 잎 색깔 잎 색깔 높이면 그만큼 작물이 이뻐집니다. 그런 것도 체크할 줄 아셔야 되고 자 이분은 수정은 했고 이게 어 4월 뒤에 어떻게 될까 그런 걸 계속 판단해야 돼요. 4월 뒤에 어떻게 될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됐다. 이미 일주일 전이니까 제 중간에 한번 갔었거든요. 이렇게 바뀌는구나. 그렇구나. 하여튼 참고하시면 일주일 뒤늦게 영상을 찍으면 되겠다. 계속 자기만의 포인트를 만들어내시면 됩니다. 이게 좋은 것 같아요. 일주일 늦게 찍어야 되겠다. 자 이상입니다. 항상 응원합니다.